To JK. JK 안녕. 형이야. 너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있단다. 정신연령이 26살인 형하고 정신연령이 비슷해서 고마워. 그리고 이번에 너와 여행을 하면서 다시 느꼈어. 너의 주먹은 참 쎄구나. 형이 잘할게. 이러고 말이야. 알았지? 그리고 얼굴이 많이 한국 같아. 형이 형 된 도리로서 한국 돌아가면 팩을 줄게. 나는 피부 진정도 좀 하고 그냥 진정도 해서 형 침대에 그만두어주렴. 나 없는 사이에 내 침대에 누워서 셀카 보내주는데 한 번만 더 그러면 하와이에선 얼굴이 탔지만 한국에선 불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릴걸. 물론 불구덩이는 뜨거운 내 가슴이란다. 형의 넓은 품에 포옥하고 안기렴구나. 언제나 팀의 선생님이 되어주고 팀의 활력소가 되어줘서 고마워. 착하고, 잘생기고, 힘도 세고, 몸도 쎄고, 눈도 푸고, 노래도 잘하고, 춤을 잘 추는 정규야. 사랑해. 정규야! 힘도 살까 그만 뭐야, 형. 말 잘 들을게, 아픈이. 셀카 안 보내고. 진짜 안 해봐. 앞으로도, 내 부모님 많이 들을 테니까. 앞으로 잘. 핸드셀카 보내줘, 형이 말할 것 같지만 좋았어.